문화의 기도문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화 귀연분들 모이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 분당우리교회는 기도문도 선물로 나눠드리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제가 기도문 책을 썼거든요 최근에 썼는데 우리 분당우려교회는 자체적으로 수험생을 위한 기도문을 다 무료로 배포해 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은 성도고요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또 믿음의 부모님들 또 신실한 기도의 어머니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 겸 강의 저는 그걸 설강이라고 하는데요 앞부분은 잠깐 말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전제는 우리 부모들이 다니엘이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교육 저는 이제 교수인데요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유일한 방법 교육 방법은 모델링입니다 일반 교육학에서 교육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강의법, 체험학습법, 예술적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기독교 교육만의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모델링입니다 엄마가 모델이 되는 거예요 아빠가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015년도 2017년도 이제 기독교 신문사에서 조사했고 그 다음에 코로나 기간 2021년도에서도 기독교 신문사에서 대대적으로 조사한 게 있는데요 아이들의 신앙 형성과 신앙 성장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 1위 누굴까요? 엄마입니다 불변의 1위입니다 2015년도 2017년도 2021년 다 1위예요 여러분 2015년도 조사는 저도 아빠인데요 아빠로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5년도 조사는 아빠의 영향력은 2% 여러분 엄마의 영향력은요 여러분 68%, 69%입니다 그 당시 조사는 코로나 기간에 조금 아빠가 올라가긴 했어요 20%대로 올라가긴 했는데 그래도 엄마의 영향력과 비교해 봤을 때는 아빠의 영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그래서 어머니 기도회가 맞아요 부모 기도회 하는 교회도 있는데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는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기도회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머니들끼리 또 이 커뮤니티가 있고 어머니들끼리 뜨겁게 기도하고 이 안에서 말씀도 공부하고 또 중요한 강의도 듣고 그러면서 내가 기독 학부모로서 어떻게 부기독 엄마로서 살아갈 것인가 그런 고민들 또 하나님을 찾는 과정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모범을 보여야 돼요 모델, 모델링이라는 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잔소리하는 게 아니에요 야 기도해라, 말씀 봐라, 뭐 해라, 예배 잘 들어라가 아니라 그 잔소리와 그 말로 된 교육이 아닌 삶으로 된 교육이라는 거예요 말로 그냥 주입하는 게 아니에요 야 기도 소중하다, 기도해라 야 말씀 중요하다, 말씀 봐라 야 예배는 정말 중요한, 가장 중요한 신앙 생활이다 너 무조건 해야 돼 이 강압과 이 말에 의해서 교육이 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말씀 보는 사람이 되고 내가 예배 가장 간절히 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그럼 애들이 내 모습 보고 자연스럽게 따라하는 거 이게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모델링은요 쉬우면서 어렵습니다 쉽다라는 건 뭐예요? 애들한테 잔소리 안 해도 돼요 잔소리하다가 충돌하잖아요 잔소리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쉬워요 어려운 건 뭐예요? 내가 그 신실한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 어렵죠 여러분 다니엘을 제가 왜 좋아하냐면 다니엘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경외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두려워하답니다 근데 두려워하다라는 것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 측면은 길을 가고 있는데 엄청나게 무서운 사람이 나를 째려봐요 위협이 돼서 생겨나는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경외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벌받을까 봐 위협이 돼가지고 두려워한다 이건 경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대상한테 사랑의 감정이 생겨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경외는 이 두려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비판했던 유대 지도층 인사들이 있습니다 바리세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서기관,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무서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 안 받으려고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게 그들이 잘못한 점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켰는데 왜 예수님이 그들을 비판하셨을까요? 율법의 동기, 지키는 동기가 잘못됐거든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 벌을 피하려고 지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그러니까 율법의 껍데기만 남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네들은 율법의 핵심인 사랑을 모른다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이웃사랑을 모른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은 연결되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경외라는 건 물리적으로 위협이 돼서 생겨나는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존경해서 생겨나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승의 그림자를 밟을 수 없다 스승의 그림자를 우리가 왜 못 밟죠? 스승님 옆에 가면 맞을까 봐?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나와는 차원이 다른 스승님 너무너무 대단한 분 나는 감히 그분 곁에 갈 수 없어요 그때 생겨나는 감정을 두려움이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경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외는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존경해서 생겨나는 게 경외입니다 다니엘은 이 경외를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존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그 환경 속에서 온전히 말씀을 지킬 수 있었어요 다니엘서 1장의 내용은 교회 다니신 분들이라면 다 알 겁니다 음식 음식을 거부하잖아요 왜 그 음식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인데 왜 그걸 거부하죠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그 음식이 바벨론 사람들이 믿었던 우상 신에게 받쳐졌던 음식이니까 그거 먹느니 나는 죽음을 택하리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냐 우상에게 받쳐진 음식을 내가 어떻게 먹냐 신앙 양심상 그래서 거부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건 먹어라 이건 먹지 말라 음식 정결법을 말씀하셨는데 바벨론 식탁에 올라왔던 그 고기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들이었어요 그래서 말씀 지키려고 그걸 거부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이 내린 것을 거부한다 이거는 반역죄에 해당돼서 죽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서 보면 다니엘과 이 새 친구가 있었잖아요 그 네 명이 음식을 안 먹기로 결단했는데 그들을 관리했던 황관장 아스부나스가 뛰어오는 거예요 말려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이 음식 먹어줘 이거 안 먹으면 너네 죽어 너만 죽는 게 아니라 왕이 나에게도 책임을 물어서 나도 죽여 제발 좀 먹어줘 애원하는 장면이 다니엘서 1장에 나와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킨 거예요 그게 다니엘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하나님 눈에는 그런 다니엘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에는 더 심각한 일이 발생하죠 다니엘서 6장으로 가면 시대가 바뀌어요 메대라는 나라로 바뀌고요 다니엘은 권력자로 바뀌어요 제가 왜 이 다니엘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먼저 다니엘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은요 다니엘이 청소년 시절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때 다니엘서 1장은요 아무것도 없는 포로의 신분이에요 저는 청소년 시절에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겠습니다 가능하다고 봐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청소년 사역을 20여 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청소년 수련회를 정말 많이 인도합니다 올해 여름에도 28군데 청소년 수련회 인도했는데요 청소년 아이들 보면 언제 감동이 되냐 은혜 받은 애들 그러니까 우리가 수련회를 잘 인도해야 되겠죠 목사 책임이겠죠 열심히 이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서 은혜 받으면 폐회 예배 때 달라요 애들이 개회 예배 때와 폐회 예배 때가 다릅니다 폐회 예배 때요 진짜 울면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 꿈을 주세요 이런 애들 나와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순교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순교하겠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니엘서 1장이 공감되고 가능하다고 봐요 그때는 청소년 시절이고 포로 신분이고 아무것도 없는 시기에요 그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를 위해 순교하겠습니다 이 음식 안 먹고 순교하겠습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다니엘서 6장으로 가잖아요 다니엘서 6장의 다니엘은 포로 아니에요 그 신분이 아니고 청소년 시절도 아니에요 나이는 안 나와 있지만 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6장에는 권력자로 바뀌어져 있어요 왕 다음으로 높은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왕조시대 총리라는 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부도 어마어마하고 그 다음에 그의 하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리, 위치, 권력 어마무시했겠죠 메데나라 당시에 가장 강대했던 여러분 메데라는 나라와 옆에 바사라는 나라가 일어나요 바벨론 다음으로 이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한자 음역인데 나중에 이 바사와 페르시아가 합쳐서 통일 페르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 시절입니다 그 배경 세계 최강대국 그 나라의 총리에요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 어마어마한 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니엘서 6장에 그런데 저는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이 더 귀해요 왜인 줄 아세요?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었거든 하나님을 안 믿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세계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권력자가 됐는데도 끝까지 신실하게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섬겼거든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이제 다니엘 반대파들이 나오죠 그가 너무 잘 나가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놈 좀 끌어내려야 된다 끌어내려야 된다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해서 법안을 만든 게 누구든지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어디에 집어넣자? 사자고래 집어넣자 다니엘을 죽이려는 의도였죠 그 법안을 만들어서 그 당시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메대왕 다리오 왕한테 가지고 합니다 왕 입장에서는 이 법안이 여러분 좋은 법이에요? 안 좋은 법이에요? 왕 입장에서는 좋죠 왕권 강화에 딱 쫓고 자기를 신격화하는데요 자기한테만 기도하고 절하라는데 그러니까 그 법안의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여러분 그 법안의 도장이 찍힌 것을 다니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자기 잡아들이는 법인 거 다 알았어요 근데도 다니엘에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 왕의 조서, 그 법안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저는 그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기억을 회상하면서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의 반대파들이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쟤네 기도하는지 예배드리는지 얼마나 감시했겠어요 그런데 윗방에 올라가요 여러분 그 지역의 가옥의 구조가 고고학적으로 발견됐거든요 집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가옥의 구조가 그러면 이 가운데 집이 다니엘 집이다 그럼 오른쪽 집 옥상에 올라가면 왼쪽 집 윗방이 보여요 우리 집이 가운데 있다 그럼 왼쪽 집 옥상에 올라가면 오른쪽 집 윗방이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 안 걸리려면 윗방으로 올라가야 돼요? 아랫방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어디가 있어요? 윗방 여러분 안 보이려면 안 들키려면 창문을 닫아야 돼요? 열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열어놓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놓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니엘의 신앙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예배 한 번에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 한 번에 내 인생을 걸어요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게 예배였어요? 기도였어요? 내 재산보다 소중했던 게 기도였어요? 예배였어요? 내 위치보다 내 권력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니 더 중요한 정도가 아니죠 최우선 순위는 예배고 기도고 신앙이었어요 저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예배 한 번에 모든 걸 버리잖아요 자신의 위치, 자신의 권력, 자신의 부 여러분 그 재산이 서울의 아파트 비싸봤자 50억이라고 해봅시다 50억짜리일까요? 여러분 왕조시대 총리인데요 여러분 작년인가요? 사우디에서 왕세자가 왔죠? 그 사람 재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천조 단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왕조는요 국가의 부가 자기 부입니다 국부라고 하죠 왕조시대는 국가의 돈이 자기 돈이에요 왕실의 돈이에요 그러니까 단위가 이게 상상 초월이에요 그냥 자본주의 시대에서 그냥 어느 대기업 총수의 재산 그런 거와 비교가 안 되죠 왕가의 돈이 바로 국가의 돈이니까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 여러분 단위 얼마나 돈이 많아요 몇 천조의 돈이 있었겠죠 지금으로 환산하면 그것을 예배 한 번에 다 포기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목숨이잖아요 그것도 예배 한 번에 포기해버린다고 바로 현장 체포돼서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조금 있으면 천사가 날아와서 사자 입을 맞고 나는 털끝만 치도 안 상하고 나오겠다 그걸 기대하고 들어갔을까요? 순교하려고 마음먹고 들어갔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다니엘이 와 처음에 포로로 끌려가서 왕한테 잘 보여가지고 너부갓네살 왕에게 발탁돼서 고위공직자가 되고 다리오왕 시절에는 왕담원 높은 총리까지 됐네 주여 우리 자녀 이렇게 높은 자리 가게 해주세요 우리 딸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정말 정치가가 꿈인데 정말 영향력 발휘하는 정치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얘기하죠 주의 일하게 해주세요 이건 뒤에 조그맣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린 결과만 얘기해요 자꾸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뭐 어느 좋은 서울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이게 목적인데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들리게 해주세요 이거는 그냥 덧붙이는 거죠 원래는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이게 목적인데 여러분 다니엘의 그 결과만 보면 안 돼요 고위공직자로 살았다 부가 많았다 돈 많이 벌었다 그 다음에 뭐 권력자리에 올랐다 총리가 됐다 이거에 주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서는 그것이 그의 삶의 하등에 뭔가에 자신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한 번에 모든 걸 포기하잖아요 그는 그게 욕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 위치, 권력, 부 거기에 욕심이 없어야 돼요 그거는 수단이에요 수단 무슨 수단?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도구예요 그걸 명확히 보여주는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그는 선한 영향력 발휘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 바벨론 땅에서 선지자 역할도 하고 정치가지만 선지자 역할도 하면서 주님의 뜻을 전하는 거 이게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걸 위해 수단으로 자리도 필요했고 권력도 필요했고 부도 필요하고 그건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자녀교육의 팁을 정확히 아시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의 미래를 여러분이 코칭할 때 기도하고 준비할 때 뭐가 조중한지를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에게서 찾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다니엘은 신앙이 최우선순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려 볼게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교회에서만 믿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교회 밖이에요 여러분 저도 부모쌤이나 학부모쌤이 다 많이 인도합니다 학부모 부흥에도 인도하고요 여기서 남해 나시는데 문 밖에 나가면 믿지 않는 엄마들이랑 대화를 나누다 보면 또 흔들려요 믿지 않는 엄마들이 야 거기 분당에 어느 학원에서 일요일 날 특강 안 되더라 거기 참석하면은 그 선생님 최고더라 이거 안 해봤냐? 저기 가야 된다 또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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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시켜야 되고 저것도 시켜야 되고 근데 교회 시간이랑 겹쳐 수련회랑 겹쳐 야 그건 뭐 나중에 대학 가서 해 여러분 많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시겠지만 한국 교회 많습니다 중직자인데도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교회 안 나와요 수련회 안 와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좀 양심에 찔리는 신앙 좋은 부모님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1부 예배, 7시 예배 참여시켜요 그리고 바로 학원 가라고 부서 예배는 참여 안 시켜요 중고등부 예배 참여 안 시키고 1부 예배, 7시 예배 딱 와가지고 그럼 애들은 거기서 집중해서 예배 드릴까요? 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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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다가 그냥 형식화 된 거예요 그러고 있어서 예배 드렸다 이거죠 그 다음 바로 학원으로 지킨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인물을 키우려면 결단해야 돼요 신앙이 최우선순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최우선순이다 그 전제되는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가지세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그래요 저도 그랬고요 저도 이 자리에 그래도 조금 설 수 있는 이유가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최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보시는 거예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보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예요 심판이란 단어는 평가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평가자다 여러분 평가를 하려면 전제 조건은 봐야 됩니다 봐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강의를 듣는데 설교를 듣는데 설교 듣는 태도를 제가 평가하려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잘 듣고 있는지 보는 게 전제 그럼 다니엘의 이름의 뜻의 깊은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나를 평가하신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항상 그걸 인식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셔 어디에 있든지 바벨론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혼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셔 그 믿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신신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와 쟤는 다르네 쟤는 정말 다르네 딱 눈에 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발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눈에 발탁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다니까요 누굴 쓸지 누구를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쓸지 보신다니까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사랑하십니다 그건 의심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재벌 총수가 있다고 해보세요 아들 예를 들어서 한 열 명 있어요 다 사랑하죠 자기 아들인데 그런데 자기 후임으로 앉힐 사람은 자기 눈에 보통은 첫째 아들 선택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해외 같은 경우도 세습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기 회사를 첫째 아들만 세우지 않아요 해외 같은 경우는 열 명 아들이 있다 그중에서 가장 우리 회사를 잘 경영할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머지 안 뽑힌 아들은 미워해요? 아니요 다 사랑해요 그러나 일할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 애들 여러분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실 사람은 뽑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보면 다 뽑으세요 하나님은 누굴 선택할지 뽑으세요 그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 사랑하는데 일하는 건 달라요 하나님 역사의 도구로 쓰이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에 쓰임받으면 좋잖아요 다니엘처럼 그러려면 하나님 눈에 들어와야 되죠 여러분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이 음식 안 먹겠다 이거 목숨을 건 행위라니까요 죽어요 안 먹으면 그 다음에 다니엘서 6장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런 상황에서 신앙을 최우선순위로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건 아니죠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는데요 그때 포로의 명단 포로의 숫자가 몇 명 나오냐면 예레미야서 52장 28절에 보면 3023명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포로의 이름은 4명밖에 안 나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 그럼 여러분 어떤 유추가 가능할까요? 3023명 빼기 4 다니엘과 새 친구 4명 빼면 3019명이에요 그럼 3019명은 이 음식을 먹었다 안 먹었다? 먹었다라는 유추가 가능하죠 안 먹었으면 명단이 나왔겠지 다니엘서에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3019명은 하나님 안 믿어요? 남유다에서 다 하나님 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3019명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환경이 도래하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타협은 우리 편하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협이 위험한 겁니다 잘 보세요 타협한다라는 건 우리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편하려고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 이게 익숙해졌죠? 그런데 지금은 온라인 예배 안 해도 되죠? 피치 못하는 경우만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예요 병원에 있다든지 피치 못하게 올 수 없는 환경이라든지 그럴 때는 온라인 예배가 중요하죠 그런데 나 오늘 교회 갈 수 있어 그런데도 방에 앉아서 파자마 입고서 그 다음 누워서 유튜브 영상 보고 있다고 해보세요 예를 들면 그리고 예배 드린다고 해보세요 이건 누구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편해요? 내가 편해요? 내가 편해요 이게 타협이에요 타협은 하나님과 관계 없어요 내가 편하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3019명도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타협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했던 어쨌든 타협한 거예요 하나님 여기 바벨론으로 왔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음식 먹고 살아야죠 저 이제 바벨론에 왔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말래요 저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죽인대요 목숨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목숨이 소중한데 하나님 미안해요 죄송해요 이 사람들이 믿은 신 믿을게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그 우상에게 절할게요 하나님 미안해요 어찌됐건 타협이에요 속으로 불편했건 하나님께 죄송했던 뭘 했던 타협이에요 여러분 3023명 중에 타협이 3019명 순수한 신앙을 지킨 사람은 고작 4명이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혹시 타협하고 있지 않나요 주일날 학원 시간이랑 겹쳤어요 예배 시간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아들 고3인데 우리 딸 고3인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다른 애들 다 가요 우리 핑계대는 건 뭐예요 다른 애들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저 장로님 아들도 그러고 목사님 심지어 딸도 저러고 다 보내는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 타협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옆에 다 한다고 따라하는 거 그게 합리화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준인데 옆 사람 애들 다 그래요 옆집 집사 아들 딸 다 그러고 장로님 아들 딸도 다 저래요 그게 여러분 합리화지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제가 어려운 답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우리 자녀를 다니엘로 키우고 싶으시거든 타협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 자녀를 다니엘로 키우고 싶으시다면 하나님 최우선 주의로 사십시오 근데 나는 우리 아들 뭐 다니엘처럼 안 돼도 돼 그럼 맘대로 하세요 맘대로 우리 딸 다니엘 안 돼도 돼 괜찮아 그럼 편하게 하세요 근데 우리 자녀를 다니엘로 키우고 싶으시다 그러면 다니엘처럼 키우세요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두는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미국에서 유학생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때가 참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요 거기 이제 한인교회 목사님이 제가 목사인 걸 알아요 저도 유학생 박사 유학생일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박사 유학생이면서 이제 목사니까 한인교회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같이 사역하자고도 하고 그 다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저를 부르더니 여기 이제 석사 박사 학생들 한국에서 온 친구들이 있는데 수련회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뭐 그 정도는 하지요 하고 그 열 명의 학생들을 모아놓고 그 다음 수련회를 인도했어요 그 수련회는 예배 수련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열 명이 뭘 준비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다 주도하는 제가 다 스스로 이 박사님이 인도하는 수련회였어요 예배밖에 할 게 없죠 예배드리고 밥 먹고 예배드리고 밥 먹고 예배드리고 자고 이 박사님 동안 예배만 드렸어요 근데 그 열 명이요 한국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가고 싶은 대학 다 나온 친구들이에요 서울대, 카이스트, 고려대 이렇게 친구들이었어요 한국에서 출신 대학들이 다 보내고 싶은 학교들이잖아요 다 날고 기는 아이들이죠 아이들도 아니에요 그때 뭐 30, 40대도 있었어요 청년인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 수련회를 인도했는데 2박 3일 끝난 이후에 열 명 이렇게 둥글게 앉았어요 둥글게 앉아가지고 소감을 물어본 거예요 어땠냐 했더니요 하나님이 정말 크게 역사하셨어요 이 내면을 다 터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우는 거예요 남자건 여자건 다 터져나와서 엉엉 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는 이유를 제가 물어봤어요 왜 우냐 다 울고 나서 그랬더니 힘든 얘기들을 다 하는 거예요 나는 한국에서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여기 왔더니 영어 못한다고 그 다음에 막 뭐라고 뭐라고 교수들한테 뭐라고 들었다 제가 공부한 곳이 남부였거든요 거기 백인중심사예요 영어 못한다고 막 구살이 먹었다고 울고 또 이제 박사 시작한 지 10년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논문 통과가 안 돼서 난 한국에서 이렇게 공부 잘한다고 했는데 여기 와서 논문 통과가 안 돼서 10년이 넘어서 지금 마흔이 됐다는 거예요 결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뭐 딴 것도 없고 학위도 못하고 울고 또 한 사람은 집에서 이제 지원 안 해준다고 돈이 없다고 그래서 한인교회에서 주는 라면 먹고 살고 있다고 다 우는 거예요 힘든 얘기 그래서 다 울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내가 목사인데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유학생인데 근데 나는 목사잖아 여러분을 위해 뭐 해줬으면 좋겠냐 했을 때 이분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했냐 예배모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에겐 큰 결단이에요 여러분 저도 똑같은 박사 유학생입니다 그들과 똑같은 얼마나 저도 빡세게 공부해야겠어요 근데 저는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언제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금요일날 했으면 좋겠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학생들 당시입니다 지금은 몰라요 제가 유학한지 한참 지났기 때문에 당시에는 유학생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 월, 화, 수, 목, 금 열심히 공부하죠 그 다음 금요일 저녁이 유일한 휴식 시간이에요 그때 유학생들의 유일한 낙은 무한도전을 무한히 보는 거예요 계속 봐요 그냥 방에 들어가서 계속 무한도전을 무한히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금요일 저녁 때 그때 예배모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인교회 목사님한테 작은 방 하나만 달라고 애원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하래요 그래서 냄새 나는 작은 방에서 예배모임이 시작됐어요 금요일 6시에 모여서 라면 끓여 먹고 간단한 밥 해먹고 7시부터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배가 2시간이었어요 설교만 찬양 1시간이에요 총 3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10시에 끝났어요 제가 설교 2시간 했어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설교 길게 하는 거고요 제일 못하는 게 설교 짧게 하는 거예요 아직 강의 시작도 안 했어요 이거 원고에 없던 거예요 그냥 한 5분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길게 얘기했네 제가 설교를 너무 길게 해요 이거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거 제가 준비 전혀 안 한 거거든요 지금 원고 없는 그냥 제가 그때 훈련 받은 거예요 너무 설교를 길게 하는 훈련을 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에 갈급했다는 거죠 정말로 저도 양심이 있어요 꾸벅꾸벅 줬는데 설교 안 해요 그만 끝내겠죠 근데 이 학생들이 갈급한 거예요 2시간 설교에도 눈이 초롱초롱하고 막 계속 빨려들고 계속 말씀 듣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끝나면 10시인데 그때부터 이제 셀 모임을 했어요 소그룹 모임 두 그룹으로 나눠 10명밖에 안 되니까 두 그룹으로 나눠져서 새벽 2시에 끝났어요 와 저는 그때 천국을 경험했어요 얼마나 진짜 천국 생활이었어요 이 안에서 말씀 나눈 거기서 회복이 되고 그 안에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겠다 결단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한인교회 목사님한테 갔어요 목사님 우리 이 냄새 나는 방에서 안 하고 싶어요 본당에서 저희도 악기도 쓰면서 제대로 하고 싶어요 했더니 이 목사님이 좀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인교회가 힘들어요 돈 이거 뭐 전기세 막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던졌어요 이분은 그냥 한 말이에요 아휴 본당 쓰려면 50명은 넘어야죠 근데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게 여러분 우리 한국같이 아무나 전도해오면 되겠지만 유학생들의 전체적인 풀 전체적인 인원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합쳐도 50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우리 돌아와서 10명 멤버들한테 야 여기 한인교회 본당 쓰려면은 한 50명은 넘어야 된다더라 가능하겠어 안 가능하겠냐고 했더니 불가능하대요 50명 안 된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석박사 학생들 말고 학부 학생도 있을 수 있다 한국 사람 그리고 2세 미국에서 태어난 그래서 머리 깜장색인 애들은 다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전도했어요 저는 주중에는요 저도 공부하기 바쁜데 캠퍼스 들어가서 전도하고 애들 상담해주고 막 별거 다 했습니다 거의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6개월 만에 65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한인교회 본당에서 정식으로 예배모임이 시작됐고 열심히 예배드렸어요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선교단체처럼 운영하고 아까 그 한인교회 목사님한테 부탁부탁을 해서 딱 20분만 설교해달라고 이분은 설교에 대해서 되게 부담가진 분이에요 한인교회 목사님 제가 나올 때 제발 부탁입니다 20분만 설교해달라고 나머지는 우리가 자체로 돌아가요 아직도 저한테 보고해요 10년 됐어요 제가 한국 온 지 아직도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감동받은 게 뭐냐면 한창 이제 부흥이 될 때 초창기 멤버 10명이랑 식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중에 제일 힘들었던 박사 시작한 지 10년이 넘어서 괴로워했던 그 남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냐 목사님 저는요 성공이라는 것이 저 서울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좋은 대학 나왔어요 좋은 대학에 박사 과정 시작했어요 그래서 졸업 잘하고 명문대학교 교수가 되는 게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제 성공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진짜 성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동받았어요 예배의 성공이 진짜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또 궁금하는 게 있죠 그분들은 다 잘 됐나요 여러분 그건 번의 얘기입니다 항상 우린 거기에만 관심 가죠 예배가 회복됐으면 잘 됐겠죠 여러분 예배만 회복되면 돼요 그게 핵심이고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관심 가지니까 얘기할게요 결국 잘 됐어요 10명 초창기 멤버도 그 10명 중에 4명은 한국에 돌아와서 다 교수가 됐어요 서울대학교 교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명지대 교수 숭실대 교수 잘 됐어요 이나대 교수도 있고 그리고 5명은 미국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1명은 글로벌 회사에 임원 대우로 들어갔어요 최연소로 그래서 10명이 다 잘 됐어요 지금도 계속 온라인으로 만나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만나고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 교수 제자들 얘기하면 제가 나이가 되게 많은 줄 알아요 제가 무슨 은퇴 직전인 줄 알아요 다 무슨 교수 제자 어디 명지대도 있다 뭐 어디도 있다 막 그러면 그때 유학생 사역 때 그때 만났던 우리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 간증도 잠깐 할게요 여러분 저도 그때 얼마나 바빴겠어요 10년 동안 논문 통과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빡센 제가 나온 학교가 그래도 여러 이제 입문 분야 또 제가 공부했던 분야에서는 탑수리 안에 들어가는 아주 어려운 학교입니다 학위 통과하기가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해문화가 있어서 우리 한국대학교 석박사는 시험이 있어요 종합시험 그거 되면 이제 논문 쓰는 건데 떨어지면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또 뭐 이렇게 해서 해요 한국대학은 근데 미국대학도 좋은 학교들은요 없어요 애누리가 10명이 시험 보면 50% 탈락입니다 50% 탈락이면 집에 가야 돼요 얼마나 쪽팔립니까 인간적으로 유학 와가지고 그렇게 센 고생해가지고 몇 년 동안 공부 다 하고 종합시험 받는데 떨어져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이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니까 유학생들 스트레스가 장난 아닌 거예요 공부 스트레스 저도 마찬가지 저도 떨어지면 집에 가야 돼요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는 주집을 섬기면 된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내가 떨어져 봐요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같은 유학생으로서 근데 엄청난 테스트가 저에게 임했어요 어떤 테스트였냐면 이 유학생 사역이 활발히 진행되고 잘 될 때 그때 임원도 세웠거든요 근데 임원들이 저한테 온 겁니다 목사님 우리가 수련회 하려고 수련회 시간이랑 장소 다 정했고 이제 홍보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날짜 보니까 그래 주말이니까 뭐 금토주일 괜찮다 오케이 해서 다 홍보했어요 학교 캠퍼스에 다 홍보하고 그런데 그 다음 주입니다 학교에서 저를 콜했어요 그래서 갔더니 종합시험을 봐야 된대요 알고 있다고 종합시험 날짜가 딱 잡혔는데 그 날짜가 언제였냐 수련회 금토주일 끝난 월요일이야 와 이건 엄청난 테스트였어요 야 이게 뭐 평소에 공부해야 되지만 그 마지막 며칠은 완전 밤새면서 빡세게 그냥 엄청나게 해야 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저는 수련회 인도하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수련회는 예배 수련회 강사 주권하는 수련회 혼자 다 해먹는 저 혼자 다 인도하고 설교 두 시간씩 아침 점심 저녁 다 해야 되는 그래가지고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다 홍보는 들어갔는데 그래서 하자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하자 그래서 제가 임원들한테는 그런 얘기 했어요 나 조그만한 방 하나만 옆에 그게 어떻게 안 될까 수련회장에 제가 그런 거 주문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남자 청년들이랑 같이 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작은 방 하나만 좀 마련해달라고 해서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찾아볼게요 했어요 임원들한테는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얘기하면 바로 바꾸거든요 임원들도 유학생이라 이 종합시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꾸자고 했을 거예요 날짜 그런데 저는 얘기 안 하고 작은 방만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 때 아침, 점심, 저녁 밤까지 다 집회 인도하고 11시 반쯤에 끝나고 작은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4시방까지 공부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또 새벽 예배부터 또 아침, 점심, 저녁 제가 수련회 다 인도하고 또 들어가서 공부 새벽같이 밤새도록 하고 그 다음 주일까지 하고 그리고 월요일날 가서 종합시험을 받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으면 제가 여기 안 했죠 합격했습니다 합격하고 여러분 이건 간증입니다 절대 자랑이 아니고요 제가 그 학교에 코스웍 수업 듣는 건데요 전과목 만점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한국인 최초인데요 그리고 그 학교 역사상 최단기에 박사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예로운 졸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학교에서는 유명 인사 학생이었어요 학국 학생들한테는 자랑이 됐고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또 영광스러운 또 영예로운 것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은 제 간증을 듣고 뒷부분만 듣잖아요 항상 오 그래 공부 잘했다 저 교수님 와 미국 대학에 그 좋은 대학교에서 수석 졸업했대 와 최애고 단기간에 박사 졸업했대 이것만 들으시잖아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 다음 예배의 최우선순위를 여기는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다 필요한 거 다 도와주십니다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전 그걸 경험했어요 제 간증입니다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저 교수님 원래 똑똑했어 원래 공부 잘했을 거야 여러분 저는 진짜 양심껏 얘기합니다 물론 공부를 열심히 했죠 집중해서 했어요 집중해서 했어요 시간이 너무 줄이니까 다른 유학생 비해서 제 공부 시간이 턱없이 작으니까 왜냐하면 저는 막 주중에 캠퍼스 가서 신방도 하고 학생들 상담하고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공부 시간은 다른 학생에 비해서 적었어요 물리적으로 근데 저는 그 적은 시간 동안 초집중해서 공부한 거예요 나름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팍팍팍 뒤에서 또 밀어주시니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로 키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그 아이들의 중요한 삶의 지표가 돼서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신앙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 자녀들로 키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강의예요 이거 얘기했기 때문에 강의는 그렇게 길게 안 합니다 여러분 핵심은 다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신앙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 자녀로 키우는 거잖아요 제 연구입니다 제 논문으로 연구한 것도 있고 어쩌다 학부모 책을 보시면 이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저는 학업에 대한 강조 신앙에 대한 강조 이 두 축을 놓고선 신앙에 대한 강조가 맞냐 적냐 그 다음 학업에 대한 강조가 맞냐 적냐 네 가지 유형을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 세계 그리고 마인드셋을 분석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머리 싸매고선 이론적으로 연구했다라기보다는 현장에서 부모님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 또 설문조사를 통해 찾아난 네 가지 유형입니다 첫 번째는 학업에 대한 강조가 적고 그 다음 신앙에 대한 강조도 적은 유형 이 유형이 신앙 형식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요 엄마 아빠가 다 바빠요 맞벌이로 엄청 바빠요 엄마도 커리어먼으로 너무 일이 바쁘고 아빠도 일이 바쁘고 그래서 아이들을 신경 쓸 수가 없는 가정의 경우 이 유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도 그냥 학업 막 보내고 엄마 아빠 신경을 잘 못 써요 그 다음에 주일날 되면 알아서 교회 가라 그래가지고 그 관심도 적어요 그게 신앙 형식 유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유형은 학업에 대한 강조는 적고 신앙에 대한 강조는 많은 유형 이 유형이 신앙 보호 유형입니다 신앙이 최우선순이라는 거예요 아주 아주 보수적인 집안에서 이 유형이 많이 나타나요 예배만 잘 들이면 된다 기도 잘하면 돼 야 공부 그거는 그냥 대충 해 어느 정도만 하면 돼 주님 앞에서 서 있는 게 가장 중요해 기도 열심히 해 기도 시간이 우선이야 말씀 보는 시간이 먼저야 예배 절대 빠지면 안 돼 이게 신앙 보호 유형입니다 실제 있어요 아주 보수적인 집안은 학업에 대한 강조보다 신앙에 대한 강조가 정말 강합니다 공부는 때 되면 하고 뭐 어떻게 되겠지 열심히는 해 그러나 그 결과 잘 되든 안 되든 신앙만 잘 지키며 살면 돼 이게 신앙 보호 유형이에요 그 다음은 학업에 대한 강조는 많고 신앙에 대한 강조는 적은 유형 저는 이 유형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제일 많다고 봐요 이게 신앙 도구 유형입니다 물론 신앙에 대한 강조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것입니다 신앙 도구 유형은 신앙이 도구예요 수단이에요 그러면 학업이 목적이에요 학업이 목적이고 신앙이 도구입니다 이게 신앙 도구 유형입니다 여러분 도구가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신앙 도구 유형은 위험하죠 신앙적으로 봤을 때 왜요? 신앙이 도구가 돼요 목적은 공부고 여러분 우리 마인드셋에 이게 은연 중에 자리 잡아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수능 기도회 하잖아요 여기 수능 이제 보는 자녀들이 있을 텐데 수능 기도회 많은 교회들이 시작했어요 한 달 동안 공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열심히 나옵니다 그런 우리 마인드 속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우리 자녀 수능 점수 잘 나오겠지 좋은 대학 가겠지 그리고 우리 자녀가 이제 고3이 되면 엄마 아빠들이 봉사를 열심히 해요 안 하던 봉사 갑자기 열심히 막 교회 안에서 1년 동안 빡세게 그럼 그 마인드셋에서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주님께 헌신하면 우리 아들 우리 딸 좋은 성적 나오겠지 좋은 대학 가겠지 이게 신앙 도구 유형입니다 목적은 학업이었어요 그걸 위해 신앙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좋은 학업이 나오겠지 애들 마인드셋에도 많아요 이거 저는 청소년 사회 현장에서 할 때 제일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대학 입시 다 끝났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특히 어떤 애들 때문에 힘들었냐 신실한 애들인데 떨어진 애들 실제 있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반주 열심히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얘가 정말 잘 쳤어요 그리고 예고 다녔는데 거기서도 수석을 했어요 당연히 서울대학교 갈 줄 알았죠 피아노과 떨어졌어요 얘가 떨어진 그 당일에 저를 찾아왔는데 얼마나 무섭게 찾아온 줄 아세요? 제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다짜고짜 저를 보더니 쟤가 왜 떨어져요? 이러는 거예요 어 아이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 내가 그렇게 주일날 반주 봉사하고 난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른 애들 고3이라고 다 학원 갔을 때 저는 수련회에서도 반주 다니는데 왜 쟤가 대학교 떨어지냐고요 나한테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된 거야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이 아이의 마인드셋에서는 뭐가 있어요? 열심히 반주 봉사했다 열심히 신앙했다 신앙생활 그러니 당연히 대학교 합격해야지 학업이 목적이었던 거죠 대학이 좋은 대학 가기 위해 피아노 친 거지 좋은 대학 가기 위해 반주 봉사한 거지 열심히 예배 안 빠지고 나온 거지 그 머릿속에는 무의식 속에는 좋은 대 좋은 대 이렇게 하면 보상으로 해주겠지 이게 신앙 도구 유형입니다 여러분 이건 변질된 신앙입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뇌 구조도 한번 신앙의 구조도 분석해 봐야 돼요 신앙 도구 유형이 아닌지 마지막이에요 학업에 대한 강조가 많고 신앙에 대한 강조도 많은 유형 이게 신앙 학업 통합 유형이에요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신앙과 학업이 같이 가는 그런데 순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 학업 통합 유형은 신앙도 강조하고 학업도 강조하는 거 맞아요 둘 다 강조하는 거 그러나 순서는 분명합니다 신앙이 목적이고 학업이 도구입니다 이거 순서 뒤바꾸면 안 돼요 둘 다 강조한다고 두 개가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우선이고 도구로서의 학업인 거야 그래서 오늘 강의의 사실 제목이 신앙을 위한 학업이에요 신앙 생활이 삶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도구로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두 개가 다 강조됩니다 그럼 어떻게 신앙 학업 통합 유형이 가능하냐 저는 이것도 무슨 이론적으로 제가 머리 싸매고서는 얘기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계라고 순서대로 간다는 게 아니에요 이 단계를 다 거친다 이런 내용으로 쓴 겁니다 제가 수련회를 많이 인도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 수련회 때 특히 중고등부 수련회 주제는 좀 많이 좁혀져요 꿈, 비전, 사명, 소명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제가 수련회 기간에 많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겨라 아까 다니엘 비슷한 얘기를 막 하면서 신앙의 최우선 순위를 두라 계속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뭘 얘기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가장 큰 두 개명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율법과 선지서의 강령이니라 이게 구약성경을 뜻해요 율법서, 선지서, 구약성경을 뜻하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성서의 전체적인 내용이자 요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분리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요한일서에서 보면 이웃사랑이 먼저인 것처럼 강조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는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 다음에 이웃사랑부터 실천하라는 걸 강조한 책이 요한일서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근데 눈에 보이는 이웃을 미워한다고 해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서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쉽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기가 쉽냐? 당연히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의 논리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웃부터 사랑해라 그래야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이 더 강조되어 있어요 요한일서는 그래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하나님의 꿈인데 이웃사랑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련회 기간에 애들한테 이렇게 말씀 전하고 그 다음 뜨겁게 기도하면 얘네들이 진짜 변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냐? 나 이제 하나님의 꿈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애들이 생겨요 그전까지는 개인적인 꿈에 머물렀던 애들이 하나님의 꿈으로 전환되는 걸 제가 경험합니다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개인적인 꿈은 뭐예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현상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애들한테 제가 질문합니다 너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좋은 대학 가려고요 좋은 대학 가서 뭐 해? 그럼 좋은 직장 가려고 해요 좋은 직장이 뭔데? 그럼 돈 많이 버는 직장이에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할래? 그럼 그때부터 엄마, 아빠들이 원하는 거 얘기해요 자동차, 뭐 사고 그 다음 마지막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진짜 애들한테 이 질문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도 충격받으셔야 돼요 마지막은 서울의 아파트예요 애들이 누가 주입한 거예요? 엄마, 아빠와 언론이 주입한 거죠 서울의 아파트라니까요 애들이 그 다음에 아파트 사는 뭐 할래? 그러면 그때부터는 말이 줄어들어요 뭐 하지? 그럼 저는 현타 오게 얘기해요 그럼 네가 지금 죽어라고 공부하는 건 서울의 아파트 사기 위해선 이게 네 결론이네 네 인생의 결론이네 이렇게 죽어라고 공부하는 이유가 최종은 서울의 아파트 사는 게 목표인 거네 애들이 되게 허무해요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을 자꾸 던지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 공부하냐? 왜 공부하냐? 결국 자기가 먹고 사는 건데 결국 끊은 아파트 사는 거예요 그럼 더 현타 오게 할까요? 야 너네 중에 아파트 사는 애들이 있지? 엄마, 아빠가 돈 주고 사서 서울에 사는 사람 이 손 들어요 분당해 아파트 비싸잖아 손 들어봐 있어요 그러면 너네 엄마, 아빠는 성공한 인생이네 매일 아침에 날아다니시겠네 와 나는 성공한 인생이다 성공한 인생이다 막 뛰어다니는 엄마, 아빠 손 들어봐 없지요 현타 오게 하는 거예요 야 너네 엄마, 아빠도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 돈 벌어서 이렇게 서울의 아파트 사셨네 분당의 아파트 사셨네 그러면 성공했다고 막 날아다니시냐? 너네 그 집이 살잖아 얹혀서 너 행복해? 엄마, 아빠 맨날 행복한 모습 봐? 아닌 거 알거든 현타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꿈을 꾸지 말고 너네 하나님의 꿈에 도전해라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럼 얘네들이요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럼 제가 샘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학교를 변화시킨 샘플 병원을 변화시킨 의사의 이야기 그 다음에 한 국가를 변화시킨 이야기 많아요 여러분 샘플 한 학교 변화시킨 한국의 예를 들면 최가나 선생님 같은 영웅고등학교를 기독교 학교로 만드신 이런 샘플 병원, 안수연 의사 그 병원을 완전히 천국으로 바꾼 안수연 의사의 많아요 그 다음 나라를 바꾼 좀 멀지만 윌버포스 같은 사람, 정치가의 애들이 그럼 변화돼서 폐회에 뵙때는 저도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개인적인 꿈을 꿨을 때 공부의 동기가 더 클까요? 하나님의 꿈을 꿨을 때 공부의 동기가 더 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인 꿈에 실패하면 자기가 좀 돈 덜 벌고 조금 불편하게 사는 것 정도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꿈에 실패하면 한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병원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한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고 놓친다고 이 순수한 청소년 애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공부의 동기가 어디가 강할까요? 하나님의 꿈을 꿀 때가 훨씬 강합니다 정말로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수련에 맞히면 어디로 직행해요? 독서실로 진짜예요 스터디카페로 갑자기 공부의 열이가 얼마나 강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런 친구들이랑 지금 걔네들 졸업하고 사회인이 돼서 저랑 계속 만나는 제자들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책을 쓴 거예요 어쩌다 학부모 이게 된다 이게 공부도 잘하고 신앙도 좋고 이게 성공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 최우선순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수단으로서 공부된다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과 만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경애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꿈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그리고 이제 공부의 과정 가운데 신앙인의 길을 걸으며 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에 의지하고 부지런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정직한 여러분 결과를 기대하는 성실하게 여러분 정직한 결과를 기대하는 게 복인 거 아세요? 저는 이 부분을 먼저 우리 부모님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부모님들이 정직한 결과를 기대해야 우리 아이들도 정직의 복 정직의 결과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엄마의 마음은 이해해야 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 순웅 대박나게 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정직의 복을 얘기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뿌린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뿌린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 시편에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정직의 기도는 이거죠 하나님 우리 딸이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공부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열심히 땀 흘려서 공부했습니다 땀 흘린 만큼의 결과가 나오게 해주세요 이게 정직의 기도죠 그리고 이런 기도도 중요하죠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 실수는 아는 거잖아 아는 걸 틀리는 건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 이제 수능 시험 보는데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억울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는 정직의 기도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으로 나아가기 위한 자녀들의 직업 찾기 여러분 직업은 도구예요 직업이 목적이 아니죠 직업은 그 도구가 돼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여러분 여섯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저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진로 지도를 참 많이 했어요 지금도 제가 대학교에서는 진로 교육학이라는 게 또 제 전문 가르치는 분야인데요 한 여섯 가지 주제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특기와 취미를 연결 지어라 특기는 잘하는 거죠 취미는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는 밖에서도 얘기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러나 우리는 왜 이런지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어요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거 갖고 살라라는 뜻이에요 이게 성서적인 거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진로 지도하는 그런 단체나 이런 회사들 보면 다 이거 강조해요 특기와 취미 근데 한 사람의 고유성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신앙적 근거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걸 다르게 만드셨을까 그거 갖고 살라는 거예요 단순히 취미생활하라고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주신 게 아니라 그거 써먹고 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은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 이게 이제 가장 정설로 받아들이는 재능 이론인데요 이게 잘하는 겁니다 뭘 잘하냐 여덟 가지 정도가 정설로 받아들이는 재능인데요 공간지능, 미술이에요 미술 공간 안에서 구도를 잡고 사물을 배치하는 능력 그 다음 언어지능, 말하고 듣고 읽고 쓰기의 능력 언어지능, 말, 글 그 다음 수리논리지능, 수학의 연산 규칙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수학적 능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자연친화지능 자연을 사랑하고 동식물 좋아하고 동식물에 대한 극율함이 있는 지능이에요 이것도 인간친화지능, 사람 좋아하고 사람과 함께하는 걸 좋아하고 사람을 주도하고 이끄는 리더십이 있는 인간친화지능이에요 그 다음 자기성찰지능 자기성찰지능은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성찰이라는 건 자신의 부족함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성찰지능 많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친구들이랑 카페에서 수다 떨고 이야기했어요 저녁에 와서 내가 그 말 왜 했지? 상처받았을 텐데 이런 분이 있죠 이게 지금 성찰이 머릿속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자기성찰지능 여러분 근데 이런 분들이 완벽주의적 성향이 많아요 그래서 일을 잘해요 맨날 실수한 걸 찾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이게 자기성찰지능이에요 그 다음 음악지능은 리듬개명 음정에 맞게 악보를 보고 연주할 수 있는 능력 이 음악지능이에요 그 다음 신체운동지능은 뭐겠어요? 운동인데 유연성과 지구력 갖춘 능력 여러분 이 여덟 가지 지능이 우리 애들한테 다 있죠? 그 중에서 여러분 체크하는 게 뭐냐 세 가지를 찾는 거예요 상위 세 가지 이건 EBS 다중지능 연구할 때도 이거를 샘플 조사를 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위 세 가지 지능과 맞아떨어지는 직업군을 택할 때 그 사람은 성공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시간 관계상 저만 해볼게요 저는 세 가지 뭐가 높을까요? 맞아요 언어진응 그 다음 인간 친화진응 어떻게 기초를 잘하세요? 맞아요 그럼 또 하나 뭘까요? 이건 어려울 텐데 성찰 잘 안 합니다 자 뭐가 높을까요? 네? 이거는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신체우도 운동을 오래 했어요 그런데 맞아요 음악입니다 저는 피아노를 엄청 잘 칩니다 피아노 치고 노래도 잘합니다 그래서 가요 대회도 대학교 때 대학 가요제 나오고 상도 받고 그랬어요 노래를 좋아합니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상위 세 가지 지능과 제가 목사죠 교수지만 목사입니다 목사라는 직업과 매치해 볼게요 목사님 언어진응 중요해요? 중요하죠 성경 읽고 계속 설교문 쓰고 설교해야 되죠 언어진응 중요해요 두 번째 음악지능 중요해요? 찬양 관련된 일 많이 하죠 목사님은 그 다음 인간 친화진응 중요하죠 계속 사람 사이에 있죠 진방하고 상담하고 그래서 저는 상위 세 가지 지능이 딱 목사라는 직업군과 맞았다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아이들 찾는 건데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직업만 얘기하면 안 돼요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 제가 구체적인 방법 알려드릴게요 엄마, 아빠, 자녀 이렇게 편안한 환경 또 맛있는 음식 먹고 기분 좋을 때 모이세요 그 다음에 엄마는 엄마의 재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한테 애 재능 너는 이 재능, 이 재능, 이 재능이 많아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애들 싫어해요 엄마의 재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는 상위 세 가지의 이건 것 같아 아빠도 아빠는 내가 가진 상위 재능이 이거 같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한테 딸한테 너는 네 스스로 어떤 재능이 많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율해 가는 거 이게 코칭입니다 그냥 너는 이 재능이야 이게 아니에요 같이 맞춰가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어? 나도 어느 지능인데 아빠도 어느 지능이 높대 그럼 너도 어느 지능 있을 거 아니야 엄마, 아빠가 어느 지능이 다 있는데 어때? 너는 생각이 어때? 아이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엄마 얘기하고 아빠 얘기하고 자기 스스로 재능 얘기하고 엄마의 재능 얘기하고 아빠는 아빠의 재능 얘기하면서 조율해 가면서 너는 이 재능 어떻게 생각해? 너도 있을 거 같은데? 맞춰가는 거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직업을 이렇게 얘기할 땐 조심스러워야 돼요 하나의 직업 위험합니다 고정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의 직업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너 의사가 맞는 것 같아 껴맞춤은 다 맞아요 엄마, 아빠들은 이제 그 사짜 들어가는 거 껴맞추려고 한다고요 다 맞아요 다 껴맞추면 다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직업 분야로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의료 분야와 의사는 다릅니다 그렇죠? 의료 분야에는 간호사, 의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야로 얘기해야지 그게 더 지혜로운 거지 직업 하나로 얘기하면 고정돼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얼마나 얘는 패배주의를 갖겠습니까 그래서 분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생동사찾기는 이게 제가 프로그램으로 만든 건데 많은 청소년 단체들이 제 거 사용하고 있어요 인생동사찾기는 그냥 쉬워요 원리는 동사를 여러분이 쫙 쓰세요 여기 나온 거 빼고도 여러 동사들을 명령형으로 쓰세요 열정을 불러일으키려고 이 중에서 세 가지를 찾게 합니다 너의 인생 이게 좋아하는 거예요 인생동사는 왜 찾냐 좋아하는 거 찾으려고 너의 인생을 대변해주는 단어를 찾아와라 그럼 저는 여기서 즉흥으로 찾는다면 저는 세 번째 줄에 있는 함께하라 이끌어라 그 다음 다섯 번째 줄에 있는 중간에 있는 말하라 이 세 가지를 택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함께하라, 이끌어라, 말하라 이게 제가 또 직업이 뭐예요? 교수입니다 딱 맞아요 교수랑 교수는 학생들이랑 계속 함께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선생이니까 이끌어야 돼요 그리고 교수는 밥만 먹고 얘기해요 계속 얘기해요 말하라 교수라는 직업에 딱 맞아요 이건 좋아하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이 맞추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갈게요 첫 번째 한 거예요 특기와 취미를 연결 지어라 이 두 가지 중복 지점을 아이들과 같이 인생동사 찾기 아까도 하면서 다중지능 이 부분 상위 세 가지를 찾으면서 맞춰가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내가 품어야 할 이웃이 있어요 내가 품어야 될 이웃 이거는 여러분 이웃사랑과 하나님사랑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꿈이잖아요 하나님의 꿈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유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질문에 애들한테 답을 찾게끔 하십시오 어느 대상 난 어떤 대상을 만나면 부담이 되지 않고 편안한 마음이 느껴지나 어떤 대상을 만나면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가 어떤 대상을 만나면 대화가 잘 되냐 어떤 대상을 만나면 일이 아니라 쉼으로 느껴지냐 어떤 대상을 만나면 공감과 극율함이 생기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돕고 싶은 마음이 드냐 찾게끔 하세요 계속 고민하게끔 저는 이 다섯 가지 질문에 몇 가지 대상이 있지만 가장 1번으로 떠오르는 대상은 청소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쁜데도 계속 청소년 애들 만나고 청소년 애들을 체계적으로 도우려고 제가 NGO 대표하는 것도 있고 연구소 대표하는 것도 있어요 다 제가 시간 내서 재능기부, 시간기부, 동기부 하면서 하고 있어요 저는 대학의 교수로 있어서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런데 굳이 제가 밖의 일을 하는 이유는 청소년 애들 도와주고 싶고 이 질문의 답이기 때문이에요 일부러 하는 거예요 일부러 방학도 제가 반납하고 계속 애들 만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전 청소년이 답이거든 어떤 대상을 만나면 부담이 되지 않냐 청소년, 편해요 청소년 애들 만나면 즐거워요 대화도 잘 돼요 걔네들한테도 물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저는 대화가 잘 된다고 생각해요 걔네들도 저한테 비밀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함께하면 일이 아니라 쉼으로 느껴지니까 제가 일이면 안 하죠 그런데 쉼으로 느껴지니까 걔네들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다음에 도와주고 싶어요 극유람이 생기고 그게 저는 청소년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찾게끔 하는 거야 자녀들한테 저희 학교 학생이 얘기합니다 졸업생인데 4학년이 됐는데도 진로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교수님 제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질문 주면서 답 찾아와라 한 달 동안 2주 만에 왔습니다 교수님 찾았어요 뭔데?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컸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게 다 해당된대요 편하고 즐겁고 대화 잘 되고 그 다음에 쉼으로 느껴지고 그런데 돕고 싶대요 그럼 넌 할아버지 할머니 대상으로 일해야지 그래서 함께 찾았더니 찾은 직업군이 노인복지요양사였어요 자격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4학년 2학기 때 그 자격증 따서 지금은 노인복지요양사로 일하고 있어요 이렇게 찾으라는 거죠 이웃 내가 품어야 되는 이웃 찾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좋은 모델을 찾아라 좋은 모델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선생님이 모델이 될 수 있고 교회 집사님이 모델이 될 수 있고 청년들이 모델이 될 수 있고 여러분 그런 모델을 못 찾겠거든 방법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간증이라고 치세요 그리고 분야별로 우리 자녀가 관심 가지만한 분야를 치세요 경영인 간증, 운동선수 간증, 연예인 간증, 가수 간증 간증을 치면 소트돼서 나와요 분류돼서 그럼 우리 애들은 간증이 관심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그 분야에 저 사람의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아들이 축구를 좋아한다 축구 선수 간증 많아요 이영표 선수 간증도 있고 김신옥 선수 간증도 있고 많아요 그럼 애는 축구 때문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전을 받을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꿈으로 사는구나 그 다음 또 하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현대인의 자서전입니다 여러분 자서전이 저는 좋다고 봐요 전기문과 자서전은 다릅니다 전기문은 누가 죽고 그 후대에 그 사람을 생각하고 쓴 거예요 그래서 전기문은 영웅이 그려져 있어요 전기문은 저는 안 좋아요 애들도 싫어할 거예요 공감이 안 되니까 너무 영웅이 그려져 있어요 자서전은 그렇지 않아요 본인이 살아있을 때 자기 이야기를 쓴 거예요 현대인의 자서전이라는 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그 자서전에는 힘든 얘기, 실패한 얘기, 그런 얘기가 다 스토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공감이 돼요 그래서 신앙인이면서 전문가인 자서전을 사서 읽히면 좋아요 많아요 저는 제 책꼬지에 자서전이 쫙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산 거거든요 용돈 받으면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자 여러분 40분까지 해달라고 그랬는데요 최대 45분까지만 할게요 자 끝낼 수 있어요 그게 강사의 능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하라 여러분 교육적 경험 속에서 애들의 진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배움여행이라고 꼭 해보세요 배움여행이 뭐냐면 기독교 성지, 그 다음에 박물관, 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지역을 가든지 기독교 성지가 다 있습니다 모르시면 인터넷 찾으세요, 채찌피티 사용하세요 많아요 너무 많아요 서울에도 너무 많고 기독교 선교사들, 우리 초창기 오신 분들의 유적, 관련된 기관들 볼 때가 너무 많아요 전국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장점은 뭐냐면 지자체별로 박물관이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어디에 놀러 가시든지 애들 박물관도 좋아해요 가세요 박물관 여러분 저는 해외를 많이 다녀봤는데요 해외는 메이저 도시의 박물관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루브르 박물관, 대형 박물관 너무 비싸요 지방으로 가면 박물관 수준 정말 땅바닥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자체별로 박물관이 다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거의 공짜거나 천원이에요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어디 가든지 애들과 놀러가서 박물관에 가십시오 박물관은 뭐예요? 사람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의 사람 이야기 그 안에서 보면서 깨닫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깨달음이 옵니다 그 다음에 순수한 봉사를 정기적으로 하라 그럼 봉사하면서 그게 자기의 꿈이 될 수도 있어요 제 제자 한 명은 고등학교 때 어느 NGO 단체에서 봉사했어요 그건 이제 점수 따려고 대학 가기 위해 그런데 얘가 거기서 내 진로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 진로를 그래서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해서 졸업하고 지금은 자기가 고등학교 때 봉사했던 곳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순수한 봉사가 자신의 진로와 연결된 거죠 마지막은 미래의 직업군을 잘 고려하라 직업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시대적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요 4차 산업 혁명 시대 그리고 지금 같이 레트로 산업이 같이 번창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엄마들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아들 딸이 사회에 나가는 시점이 지금입니까? 몇 년 후입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다 지금 지금이라고 잘못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중3 아들을 키운다 예를 들면 걔 사회에 나갈 때 몇 년 후예요? 고1, 고2, 고3, 대1, 대2, 대3, 대4, 군대 남자이며 9년, 10년 후예요 사회에 나가면 그때 사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과 같겠어요? 얼마나 급변하는 사회인데? 그래서 여러분 미래를 보는 눈, 미래를 보는 시각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애들이 사회에 나가는 거 아닙니다 9년 후, 10년 후 그때 나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그 10년 후의 그 사회를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지금 시대에 여러분 4차 산업 혁명 시대잖아요 동일하게 같이 번창한 건 레트로 산업이에요 이게 왜인 줄 아세요? 인간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미래 지향성과 과거 회기성이 같이 공존합니다 새로운 문명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편리하게 살고 싶은 인간의 경향성이 있지만 또 과거를 좋아하고 과거로 백하고 싶은 인간의 과거 회기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기술 문명이 계속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뒤로 회기하는 레트로 산업은 계속 번창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국가 지원을 받고 동아리 활동하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가입한 동아리 두 개가 뭔지 아세요? LP판 동아리, 필름 카메라 동아리예요 완전 레트로죠 여러분 아이들한테 새로운 거는 온라인이 디지털이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게 애들한테는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레트로 산업이 계속 번창할 거예요 그런 시대적 상황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추천드리고 싶은 건 트렌드자가 들어간 책을 보세요 이거는 통계입니다 트렌드는 통계예요 과학이에요 통계는 그래서 트렌드 통계를 통해서 미래 사회를 예측해 보는 거예요 이게 트렌드자가 들어간 책이에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주저도 학습 이거는 그냥 팁으로 하나 가져온 건데요 부모 실천 식계명 한번 보세요 강압적으로 시키지 말고 또 아이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녀임을 여러분이 스스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쭉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주저도 학습을 위한 부모 실천 식계명도 여러분이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전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공부의 동기를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의 동기는 엄마 아빠가 주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가장 큰 공부의 동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주도 학습으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럼 옆에서 부모님이 케어해 주면서 코칭해 주면서 응원도 하면서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자극도 주면서 그렇게 부모 실천 식계명을 지켜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예배 꿀팁도 가지고 왔는데요 그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강요의 분위기가 아니라 여러분 자연스럽게 즐거운 분위기로 하는 게 중요하고 짧게 여러분 가정예배는 2분이든 3분이든 짧게 하는 거 괜찮아요 그 다음에 지속하는 게 중요해요 2주에 한번 1시간 한다 이건 이벤트예요 2분을 매일 하더라도 매일 하는 게 교육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쇼츠, 릴스 시대예요 의미의 시간이 중요해요 짧더라도 그게 지속하는 게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하는 거예요 예배 순서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서 아이들과 부모가 돌아가면서 진행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도 활용하면서 영상 볼 수 있고요 가족 이벤트 우리 두 달 동안 예배 잘 들이면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를 하는 거죠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는다 카카오톡 가족 채팅반에 글을 올릴 수 있으면 또 좋아요 나눔을 할 때 애들이 말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럼 카카오톡 가족 채팅방에 올려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정예배 시간은 애들한테 맞추세요 꼭 밤에 안 해도 돼요 밤에 안 해도 돼요 애가 저녁 때 들어온다? 그때도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축복성으로 마무리하고 종종 야외 예배 밖에 나와서 산책하면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인 팁이 이런 거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할 수 있는 가정예배 실천 이 빨간색으로 표기된 게 예배의 요소 순서인 거예요 첫째 날 주일날 보면 영상 주일날 영상 보여주잖아요 그 다음에 찬송과 월요일에는 찬송이라는 예배의 순서 화요일에는 성경 한두 장 읽는다 성경이라는 예배의 요소 수요일에는 기도 제목 기도라는 요소 그 다음 목요일에는 성경암송 카드 읽고 묵사 성경암송이라는 예배의 요소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중부기도 분당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 다음 주에는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 계속 돌아가면서 중부기도 하나 마지막은 한 주간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을 나눈 감사라는 예배의 요소 그래서 이렇게 요일병 가정예배를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정보인데요 이거 옛날 사진인데 제 제자들이 올리는 유튜브입니다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나 사춘기 연구소 유튜브 들어오시면 제 강의 영상들이 올라갑니다 제자들이 올리는 데인데요 한번 보시고 또 지속적으로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공적까지 책이 24권 있어요 그 중에 객관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책 6권만 잠깐 소개하면 너는 커서 어떤 나무가 될래 이건 제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을 위해 쓴 책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제가 멘토링하는 책이에요 이 책은 굉장히 재밌게 제가 썼어요 옆에 아이가 있는 것처럼 가정하고 얘들아 뭐 어땠어? 이렇게 쓴 거예요 실제 옆에서 이야기하듯이 쓴 책이 너는 커서 어떤 나무가 될래? 라는 책이고요 그 다음은 엄마, 아빠들을 위한 책이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 사자 웃으며 키우기입니다 사자는 사춘기 자녀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 보면 사자 같아요 무서워요 으르렁대요 그런데 얘네들 잘 키우면 멋진 리더십을 갖춘 사자가 될 수 있다 이 기대를 갖고 초, 중, 고, 대학생들 양육서적으로 제가 백과가 사전처럼 쓴 책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보시면 좋을 책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쩌다 시리즈로 좀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어쩌다 교사 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어느 교회, 좀 큰 교회 가면은 제 책을 보신 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어쩌다 교수예요 저거 어쩌다 분이다 이렇게 얘기한 분 지난주에도 어디 교회 설교 갔다가 들었는데 어쩌다 이게 교사 관련된 책 중에는 제일 많이 나간 책입니다 시중에서 그래서 이제 어쩌다 교사, 선생님들 위한 그 다음에 어쩌다 청소년 사여 이것도 청소년 애들 힘드니까 교회 안에서 청소년 사여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을 다룬 책이고요 최근에 여러분 이거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도 보셨다고 했는데 어쩌다 학부모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 모든 책은 이찬수 목사님께서 추천사를 써주십니다 이 목사님이랑 옛날부터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청소년 사역 하실 때부터 그때 저는 저도 청소년 사역 분야에 있었으니까 잘 알고 있어서 항상 감사하게 이찬수 목사님이 추천사를 써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기도로 또 전환을 해서 기도 시리즈 책을 쓰고 있는데요 이거예요 근데 여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다 나눠주시더라고요 수험생을 위한 백일 기도문 두란노에서 내온 책인데 청소년 아이들한테 필요한 100가지 주제를 놓고서 그냥 단순히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신앙이 성장하고 그 안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100가지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계속 이것도 시리즈로 나가요 이것도 잘 돼가지고 이거는 이제 교보문고 종교부문 3위까지 올라가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리즈로 내자고 해서 청년들을 위한 결혼을 위한 백일 기도문을 썼고 12월 초에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는 현장에서 책 쓰고 또 강의하면서 여러분 도와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